오늘 연합방송에서 도착해서 되게 싫어 되게 싫어 도착해서 의상 갈아입고 안다가 누가 초코가 부셨었어 보여주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좋아요 칼과 바지에 묻었는데 초콜릿이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다른 멤버들이 초코가 먹었어요 저의 초코가 흘렸어요 초코가 손에 붙여있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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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consideration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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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ящ黄eyed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 기느낌의 주인핀 바이 그러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